한 곳에 가만히 있지마! 한 곳에 가만히 있지마고 계속 이게 뭔데? 자 오늘도 댓글을 한 번 읽어봐 빠밤! 오늘 폰 깨졌어요 폰 사주세요 형 키스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키스는 말이야 일단은 양치 양치를 해야돼 양치 안하면 큰일난다 알겠지? 두 번째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면 다 끝나 세 번째 입을 살짝 벌리고 이렇게 알제? 소인국 닮았어요 흠흠흠흠흠흠 카코 편에 맞췄을 때 뜨뜨! 오케이! 한데! 재민! 못 맞추어! 흐흐흐흫 뜨뜨! 나이스! 그러자! 재민! 나 이거 못 쏘는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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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하.. 축하한다 여기가 공중화장실 맛집인가요? 저도 한번 똥을 넣어보겠습니다 누지마 누지마! 진짜 누지마 진짜 재미님 지금 똥싸는거 인증 가능합니다 인증하지마! 형 근데 이 채널이 언제부터 똥채널이 됐어? 나도 몰라 하.. 내가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똥얘기가 많아졌노? 돌아버리겠다 진짜 우리 강아지가 나랑 이 영상 보다가 갑자기 똥을 썰다 하.. 나 이제는 개도 쌌다 개도 쌌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조만간 박연이도 싸겐 빈 vida 오늘은 내가 부캠 부캠 정복하고 간다 내가 옛날에 그 먹겠던 그 공략 부캠에 내려서 치킨 먹기 오늘은 내가 클린하고 간다 내가 오! 창문 틈 사잇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다음에 잘하면 돼 안나 안나x4 놓.. 일단 없.. 미..... 깜짝 놀랄! 미친 사자 쳐돌았나 진짜! 우와아! 나 진짜 미친 사자 진짜 쳐돌았나 진짜 동물원 아니고 뭐하는데 이 새끼 이거 이거 진짜 하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재미나! 너는 사자도 잡았어! 사자도 잡은 사람이야! 딱히 쫄 필요가 없어! 그냥! 그냥 들이 대는? 왼쪽 바깥에! 왼쪽 바깥에! 왼쪽 바깥에! 사프리 왕이야 인마? 어디서 나 대고 앉아? 야! 허? 어떡하지? 와이 자는 내리지 말자! 와이! 잠깐만! 어딜 가미!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 젠장을 질자 그냥 안으로 들어가질 말자! 바깥에서! 싸풀만 하고! 안으로 들어가질 말자! 지금 이쪽에 한 명 내렸거든! 얘 내 발쪽 소리 들을텐데! 내 발쪽 소리 안들리나? 얘 내 발쪽 소리 안들리나? 아 니..잠깐 니 말고 하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하아 나 어떻게 해야되는데 진짜! 아 이거 이씨! 빠아악! 아.. 정말 수류탄 던진네! 어? 공.. 공.. 공중? 왼쪽으로 던질거 이거네? 오른쪽으로 가있으면은 수류탄 안 맞.. 좀만 더 적극적으로 가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1층에 한 명 내렸다잉? 아 빠아아아아아아악! 애폼 먹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가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한 곳에 가만히 있지마! 한 곳에 가만히 있지마고 계속! 한 곳에 가만히 있지마고 계속! 뭔데? 뭐..뭐.. 뭔데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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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북캠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거같애 확실히 깨달았어 진짜 깨달았어 북캠은 가면 안돼 북캠은 가면 안돼 저 저 저 경치 봐라 경치 봐라 얼마나 아름답소 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풍경이 있는데 굳이 북캠을 갈 필요가 없어 이거 어딘데? 이거 페카도다! 경치 보다가 이거 페카도였나? 이거 페카도네 너 돌아버리겠네 빨리 차타고 치자 아.. 진짜.. 유튜브 영상보면은 뭐..뭐.. 북캠 깨달았습니다 그런거 많잖아 깨닫기는 개풀이야 그런거는 일반인한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거야 북캠은 깨달았으면은 아파! 가면 안돼 야 잠깐만 이거 뭐고 석궁 하아.. 석궁 진짜 내가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니 이거 석궁 없애야된다니까 아 나 석궁 보면은 막 노여제 걸린다 나 석궁 생각.. 자다가도 석궁만 생각하면 막 이불킥한다니까 이불킥 이불킥 여긴 누구 있을거야 요 다음지 요게 성당 계세요 야 잠깐만 어? 어? 야 화면상으로는 내가 잡은거처럼 보였는데 왜 킬이 안들어오 차단! 차단! 하아 오 오 어 억 аз 와 은 produ 에や 가 에이야를 들어야지! 미니를 왜 뜨노! 에헤! 그참네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니 그로자 있음 그로자 쏘면 되잖아! 뭐한데? 그로자는 장식이가 숏탄 던져라 빨리 뭐하노! 숏탄 던져라 빨리 숏탄! 그래 오 꼬린 했네 그래도 꼬린 안했잖아 좀 제대로 좀 던져라 좀! 그렇지 아 그럼 들어갔나? 어허! 야 이게 왜 안좋는데? 다시 던져라 빨리! 그래! 어 희한하네 이게 안좋네 이게 이게 안좋네 희한하네! 한 번 더 던져봐라 빨리! 지금 피 빨고 있어 수준 있으니까 빨리 던져봐라 빨리! 빨리! 빨리 던져 빨리!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왜 안 던지는데? 겁쟁이 녀석 진짜 저저저저저저있네 저있네 그렇지! 저저저저저있네 그렇지! 저저저저저있네 그렇지! 뭐하는데? ADE?! 우와어어어어악 어꾸만 저저저저저 flexibility 결국 얘가 못 죽였다 결국 딴 사람이 죽였다 반성해라이 내 잡을 때는 그렇게 잘 쏘면서 진짜 짠거 죽겠네 진짜 아니 거기는 보면 안되고 그 아까 니가 봤던데 그 뒤로 돌아가지고 능선 다리 다리 넘어 그 길 넘어서 능선 오른쪽 오른쪽을 보라고 오른쪽을 거기 보지 말고 그래 여길 보고 있어야지 여기를 딴 데 보면 뭐하노 여기 한 명 있다니까 아니 아니 그래 거 거 거 거 보라고 거 있다니까 아니 그 저 저 저 봐 있잖아 아니 아니 거 말고 뒤 아니 지금 길 건너나라고 연막을 폈는데 거 거 거 거 그걸 왜 보는데 그래 거길 보라고 아니 거 그래 집소잖아 집소잖아 어딨노 어딨는데 아니 거길 보지 마 그렇지 거길 보라고 아니 아 아 아 나 화병 난다 진짜 아 이제 집안에 들어가네 그냥 벌써 벌써 다 넘어왔다 벌써 다 넘어왔어 내가 돌아버리겠다 진짜 내가 진짜 이런 애는 절대 치킨 못 먹는다 내가 이런 애한테 죽었다 내가 돌아버리겠다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못 볼 것 같다 진짜 재미TV 시청자분들 혹시 제 영상 볼 때 이런 기분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나 진짜 못 볼 것 같아 지금 안 걸릴 것 같아 지금 야 싸우잖아 그 계속 집안이 있으면 뭐하자는 말인데 어 지금 수사 던지고 싸우잖아 딱 봐도 저 건너편이네 그래 거기에 있는데 바꾸러 빨리 바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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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왔다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돌아왔다 안으로 들어왔다 기다려 기다려 괜찮아 자기잖아 걸치잖아 자기잖아 걸치잖아 기다려 전반 나올 때까지 기다려 전반 나올 때까지 괜찮아 괜찮아 기다려 나온다 나온다 일로 나온다 저트륨러 나온다 기다려 나오자마자 바로 싸야되 왼쪽각이라가지고 멈추면 안돼 바로 싸야되 나올거야 이제 나올 나오면 바로 싸야되 바로 싸야되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아니야 괜찮아 너 자기장기 맞어도되 자기장기 맞어도 자기장에 맞아도 되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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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나온다 지금 쏴 쏘 빨리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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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molecular 어머 선생님! 영상 끝까지 봤다면 긍게 봤겟지 그러면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금방 땜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안 부를 것 같단다